오늘은 다산의 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느껴질 때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부동산도 엄청 올라버리고 코인도 엄청나게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투자를 안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혹은 뭐 주식에 투자하셨는데 마이너스인 상태라든지 내 삶만 정말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끼실 때가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삶이란 게 참 살기 힘들 때가 많죠 오늘은 그런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리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산의 철학이라는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편지라든지 글을 가지고 윤성희라는 저자분이 이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윤성희라는 분의 프로필을 보면은 편지를 소개하는 큐레이터라고 소개하고 있고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카피라이터 방송 작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다산의 철학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 중 하나를 꼽았습니다 다산이 자신의 둘째 아들 하교에게 준 가게입니다 가게라는 것은 어른들이 집안의 아이들이 향해 적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가훈 같은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이 글이 아마 현실이 조금 엉망진창이신 분들 현실이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 배불리 먹으면 살찔 듯이 여기고 한 번 굶주리면 여율듯이 여기는 것은 천한 가축이나 그러한 것이다 시야가 짧은 사람은 오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당장 눈물을 줄여 흘리고 그러다 내일 일이 뜻대로 되면 또 어린아이처럼 환히 웃으며 얼굴을 펴서 근심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감격과 분노, 사랑과 증오 등 일체의 감정이 모두 아침 저녁으로 변하니 달관한 사람이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나 소동판은 말하기를 속인의 안목은 너무 낮고 천상의 안목은 너무 높다 라고 하였으니 장수와 요절을 똑같이 보고 생과 살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경우는 또한 너무 고원하다는 문제가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피면 지는 것도 빠르다는 점이다 세상은 빠르게 돌고 돌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에 뜻을 둔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는 가슴 속에 늘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품고서 천지도 잦다고 보고 우주도 가볍다 여겨야 옳을 것이다 한번 메시지를 볼까요 같이 보면은 일단 한번 배불리 먹으면 살찔 듯이 여기고 한번 굶주리면 여울 듯이 여기는 거 한번 뭐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면은 엄청나게 막 먹고 또 이제 한번 뭐 끼니를 굶게 되면은 곧 죽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행동들은 천안 가축이나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야가 짧은 사람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당장 뭐 그 일이 실패한 것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고 또 그러다가도 다음날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좀 일이 되는가 싶으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근심과 걱정 뭐 슬픔과 기쁨 사랑과 증오 이런 감정들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고 뭐 오늘은 울다가 내일은 웃고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고 내가 길게 보지 못하고 그 짧은 순간의 그 상황만 가지고 웃고 운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 그 사람의 행태를 이미 세상을 달관하고 초월한 사람이 보면은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소동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속인의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의 안목은 너무 낮고 천상 높은 사람들이죠 뭐 높은 사람은 벼슬이 높다는 게 아니고 인격이나 뭐 학문의 지식 깊이가 이제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목이 너무 높다라고 하였으니 장수와 요절 오래 사는 것과 단명하는 것 이걸 똑같이 보고 생과 살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이제 고원하다는 거죠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꼽히면 짓는 것도 빠르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예를 들게요 뭐 나는 친한 친구가 나는 뭐 똑같이 공부하고 심지어는 뭐 나보다 대학도 잘 못 갔는데 그 친구가 뭐 한 달에 돈을 엄청나게 번다더라 이루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야 나는 노력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친구는 잘 버는데 난 왜 못 벌까 난 이렇게 실패자인가 보다 난 나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한테 먼저 기회가 왔을 수 있지만 내게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그 친구가 먼저 벌기 시작했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뒤에도 그 친구가 여전히 잘 벌고 있을지 아니면은 못 벌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또 꽃이 일찍 피면은 일찍 지는 것이 자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뭔가 성공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실패와 좌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뭐 내 인생에 망한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뜻을 준 사람은 한때의 재난으로 끝내 청운의 꿈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몇 억을 벌었다 친구가 결혼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두 배 세 배가 올랐다더라 그러니 나는 주식 투자도 마이너스고 뭐 아파트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뭐 친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내 상황이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에 빠져있든 어떤 좌절을 하고 계시든 그런 뭔가 좌절과 절망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가지신 꿈을 절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가슴 속에 늘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을 품고서 천지도 작다고 보고 우주도 가볍다 여기야 옳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꿈 앞에 현실적 어려움은 진짜 사소하고 정말 별거 아닌 우주의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메시지는 1이 1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절망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면서 기억하자라는 거죠 지금 걷는 길이 비록 오솔길에 불과해도 언젠가 날개를 펴고 달려갈 활주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고 그 몇십 년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거든요 실제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성장일기에서 많은 저자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대기업에 임원을 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공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을 수 있는데 정말 단기간에 직원을 500명 이상 거닐 정도로 큰 회사를 일구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의 일로 폭삭 사라집니다 회사가 망한 거예요 뭐 그 당시 잘 나갈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사람은 이제 먹고 살 건 줄 평생 없겠다 앞으로 잘 살겠다 뭐 탄탄대로는 걷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누가 기업이 망할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그 기업이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인생을 한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는 장애를 갖고 계세요 장애를 갖고 계신데 대부분은 여기서 절망하겠죠 아 내가 장애 몸이 불편해 나 이제 끝났다 취업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경매를 배웁니다 부동산 경매를 배워서 지금은 마레프 아시죠 마포의 대장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시면서 정말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절망이 내 인생 끝의 최종 절망도 아니고요 그 절망이 내가 살아간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좌절과 절망 때문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 이런 걸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절망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서시면서 계속 내 꿈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간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 채널명처럼 함께 성장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응원하고 제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